에어로데이지를 협찬해 주셨어요 미호랑 같이 사용할거야 아호 신난다 선물은 항상 신나지 노는건 나의 일상이야 미호 선물 받으니 그렇게 좋아? 이제 제품 개봉을 해보자 두개의 끈을 위에서 잘라주면 오케이 상자를 위로 들어 올리면 끝나 짠 간단하지? 오 내 집 모양 같네 테이블 조심히 제거하면 끝 약 10kg의 가벼운 무게로 어느 곳이나 이동이 편리해 구성품을 살펴보자 열풍 배기구야 배기구압 설치망 설명서 교체 필터 가볍게 터치하면 전원 온 위아래 방향 조절로 원하는 모드 설정이 가능해 순서대로 전원 작동 위아래 방향 이동 AI 표준 대량 소량 쾌속 신발 살균 탈취 열풍 기화 방식이라 뽑기만 하면 돼 필터는 3중으로 되어 있어 내열 광화 필터 스텐레스 스틸 린트 필터 미세먼지까지 생각한 패브릭 필터 물 세척이 가능해서 관리가 쉬워 깨끗이 씻어 다시 장착 앞부분에도 필터가 있어 주기적으로 청소해주면 좋겠어 쓱쓱 싹싹 이제 빨래를 건조해 볼까 내부는 스테인레스 드럼이야 수건 넣고 닫으면 오케이 대형 디스플레이 장착으로 보기 편하고 AI 모드는 빨래 무게, 온도 습도를 알아서 스스로 감지해 잘 돌아간다 이분마다 정방향, 역방향 모드로 회전해서 엉킴을 최소화해 원적에선 특허 히터가 장착되어 있어 내부 열 손실을 최소화하는 곡선형 디자인이야 나는 한숨 잘게 너무 조용해서 잠이 안다 웜기어 DC 모터 장착으로 소음을 줄였어 듀얼 펜 히터로 구석구석 빠르게 건조 가능해 온도가 계속 올라간다 끝났어? 이제 꺼내볼게 뽀송뽀송 잘 말랐네 시간도 절약되고 너무 좋다 신기한 친구네 신발 건조 해볼게 무회전 신발 건조 모드야 다 됐어 역시 뽀송하다 뭐야 뭐야 이건 내껀데 너 왜 거기 있니? 미호 장난감 옷도 살균 탈시 좀 해보자 그게 가능해? UVC 살균으로 10분이면 끝나 괜찮으려나? 미호야 끝났네 내꺼 주세요 개운하게 살균된 느낌이야 꾸덕 이번한테 필요한 친구네 친구들아 내 장난감 깨끗해졌어 뭐 있자? 한 번 더? 소량의 빨래 건조도 걱정이 없네요 반려견 집사님들도 꼭 필요하고 더 열심히 놀아보자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준비할게요